유로파리그 결승전이 끝나고 무리뉴 감독이 판정에 대한 불만을 크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불리했던 경기였다. 그리고 불공평한 결과다. 심판은 마치 스페인 사람 같았고 모든 상황에서 옐로 카드를 우리에게 줬다. 그리고 라멜라는 이미 퇴장당했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기장을 떠나는 주차장에서 심판진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리뉴가 또 앤서니 테일러를 비롯한 심판진에게 욕설을 내비쳤습니다. 계속해서 무리뉴가 앤서니 테일러 쪽을 보면서 욕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었고요. 이런 것처럼 오늘 무리뉴 감독이 심판진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쏟아냈거든요. 특히나 인터뷰로 이야기했었던 이 라멜라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라멜라가 오늘 역시나 더티 플레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라멜라가 약간 넘어지는 척하면서 만신이의 유니폼을 끌어당기는 장면이고 여기서 이제 만신이의 유니폼이 찢어졌습니다.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경합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척을 하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만신이를 눌러버리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라멜라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휘두르면서 이바네스의 입술이 터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뭐 이 장면을 제외하고도 라멜라가 약간 거칠게 그리고 좀 무리한 동작으로 반칙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결국 라멜라가 경고 한 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라멜라는 퇴장을 당했어야 되는 선수였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핸드볼 파울 장면이겠죠. 이 장면을 보시면 마티치가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고 페르난두가 마티치의 크로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페르난두의 손동작이 분명히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볼이 페르난두의 왼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페르난두가 갑자기 팔을 왼쪽으로 뻗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분명히 페르난두가 손을 자신의 몸쪽에 붙이고 있었는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을 약간 왼쪽으로 뻗으면서 마티치의 크로스가 페르난두의 손에 맞습니다. 이걸 이제 뭐 뒤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페르난두가 순간적으로 팔을 뻗으면서 마티치의 발을 떠난 볼이 페르난두의 손에 맞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앤서니 테일러가 오늘 주심이었어요. 앤서니 테일러가 핸드볼 판정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예 VAR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핸드볼은 심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아예 VAR도 안 봤어요. 그런데 일단 피파 규정집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핸드볼 상황에 대한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손에 맞았다고 해서 모두 다 핸드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핸드볼의 의도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핸드볼의 의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규정과 상황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멘트를 보면요. 볼이 선수의 손 혹은 팔에 터치되더라도 모든 터치를 반칙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볼을 터치했을 경우 이 경우가 핸드볼인데 이 의도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손이나 팔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몸이 커지는 장면 그리고 이 부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손이나 팔이 특정 상황에서 해당 성수의 동작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그 동작과 연속성을 가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부자연스럽게 신체가 확대되는 핸드볼이다 라고 판정을 하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면 태클을 했을 때 손이 땅을 짚어야 되잖아요. 몸이 넘어지는 동작이니까 넘어지는 동작에 팔에 맞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동작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당성이 바로 이러한 예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팔이 땅을 짚는 과정에서 볼이 와서 맞았다. 이런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핸드볼이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그 동작과 연속성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동작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볼이 손에 와서 맞았다. 이러면 핸드볼에 의도성이 없다고 판정을 해서 핸드볼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상대방 선수의 슈팅이나 패스 혹은 크로스 이번엔 크로스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에서 너무나 거리가 가까워서 혹은 수비수가 제대로 볼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로스나 슈팅이 올라왔을 때 수비수가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에 맞았다. 이러면 또 핸드볼을 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분명히 페르난두가 마티치의 볼을 보고 있었고 이 정도 거리면 사실은 분명히 반응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페르난두가 팔을 뻗는 과정이 그렇게까지 자연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를 100% 오심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심판의 정말 주관이거든요. 이 동작이 정당성을 갖느냐 연속성을 가지는 팔동작이냐 수비수가 볼이 왔을 때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심판의 주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장면이 분명히 애매한 상황이었고 핸드볼로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는데 아예 이 앤서니 테일러가 VAR도 안 봤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VAR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VAR실에서 앤서니 테일러한테 너가 판정한 게 맞다. 핸드볼 안 본 게 맞다. 라고 이제 귀로 들어왔으니까 앤서니 테일러가 VAR을 안 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VAR실에서 한 번 봐야 된다. 이 장면은 애매하기 때문에 너가 판정을 해야 된다. 우리 선에서는 판정할 수가 없다. 라고 신호를 줬으면 앤서니 테일러가 봤을 거예요.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이 장면을 사실은 오칸포스가 돌팔할 때 이바네스가 발을 뻗는 장면 여기서 이제 이바네스가 먼저 볼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오칸포스가 이바네스의 발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처음에는 앤서니 테일러가 페널티킥으로 판정을 했다가 VAR실에서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다. 해서 테일러 주심이 다시 VAR을 보고 이 페널티킥을 취소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마 VAR실에서 이 페르난두의 핸드볼도 다시 봐야 된다. 라고 했으면 아마 봤을 텐데 그런 아마 시그널이 안 들어온 것으로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리뉴 감독이 앤서니 테일러한테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욕하는 장면에서 앤서니 테일러 및 심판 그룹에게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심판의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냐.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명한 심판들입니다. 앤서니 테일러가 주심이고요. 그리고 보조 심판, 대기심이 마이클 올리버고요. VAR 심판이 슈티어트 에트웰. 이 슈티어트 에트웰은 누구냐. 맨시티와 맨유의 경기에서 그 레시포드의 오프사이드를 불지 않았던 그 사람이 슈티어트 에트웰입니다. 그리고 보조 VAR 심판이 크리스 카바나라는 심판인데 이 크리스 카바나는 누구냐. 지지난 시즌이죠 이제.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버튼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과 고드프리가 몸싸움을 하는데 고드프리가 일단 손흥민을 밉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넘어지죠. 넘어졌는데 여기서 고드프리가 이 손흥민의 위치를 봐요. 그리고 손흥민의 옆구리에 볼이 있으니까 발을 뻗습니다. 근데 발을 뻗을 때 손흥민의 배를 밟아요. 그리고 배를 밟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이 뒤에 콜먼이 있었거든요. 콜먼이 달려오더니 손흥민을 갑자기 무릎으로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완전히 손흥민을 눌러버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 고드프리든 콜먼이든 어느 누구도 경고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장면이 지지난 시즌에 되게 이슈가 됐던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심판이 카바나 심판입니다. VAR의 오늘 보조 심판. 그러니까 오늘 이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이 애초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라멜라의 이 거친 파울들도 불지 않았고 애매했던 핸드볼 상황도 VAR실에서 제대로 판정을 못해준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또 로마만 억울하냐. 세비아도 억울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골 장면.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여기서 라키티치의 볼을 크리스탄테가 빼앗아 내면서 디발라가 침투하고 여기서 선제골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라키티치의 볼을 크리스탄테가 빼앗는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크리스탄테가 아예 라키티치의 몸을 끌어당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볼이 크리스탄테의 뒤쪽으로 흘렀고 라키티치가 이쪽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못 움직여요. 크리스탄테가 잡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만신이가 올라와서 이 볼을 가져오고 여기서 뛰어나가는 디발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크리스탄테가 라키티치를 붙잡지 않았으면 이 세컨볼이 만신이가 아니라 라키티치가 가져가는 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크리스탄테가 라키티치를 끌어당기는 이런 장면이 반칙성에 조금 더 가까운 장면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심판의 주관입니다. 심판이 이 장면을 봤을 때 크리스탄테와 라키티치의 정상적인 경합 상황이다 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 장면을 반칙으로 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VAR실에서도 저 장면이 나온 다음에 바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 장면을 반칙인지 아닌지 봤을 텐데 VAR실에서도 이게 반칙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와서 아예 VAR도 또다시 앤서니 테일러가 돌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장면이 자연스럽게 디발라의 정상적인 득점 장면으로 인정되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장면에서 물론 이제 로마가 조금 더 안 좋은 판정들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로마 세비야 가리지 않고 이 앤서니 테일러가 경기 내내 이 경기를 관리하는 모습이 유로파 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미숙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스튜어트 에트웰, 크리스 카바나, 마이클 올리버 등등등 이 프리미어리그 심판진이 오늘 경기에서 이 경기에 큰 영향을 끼쳤고 양팀 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판정들을 내렸다. 그래서 오늘 경기 로마나 세비야의 이 전술 싸움이나 경기력들이 매우 재밌었는데 한 가지 흠은 이 심판진의 판정과 경기 운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